아 펩시를 줬네 펩시를 줬네 펩시 맛있는거 같아 킹시인데 펩시 맛있지 아 근데 아까 깜빡도 악마방 천사방 템이 굉장히 맘에 안든다 어 잠깐만 바로 반준다 아 이건 악마방이 아니지 여기는 이거 그냥 굴링이나 할거지 그렇지 오 펩토 어엉어엉 달 방은 템 잘 줬어 뭐 왜 오 이거 그냥 굴링이나 할듯 달 방은 롤웅 졸고 또 뭐줬냐 오늘 악마방에 태평은 뭐있지 맛있다 맛있다 오 어 평생이 좋아하는거 근데 이 템에 문제가 있다 이걸 먹으면 급하는 유도가 무조건 나오는데 빡치라고 똑같냐 이거 언수가 발명했어 그 법칙은 머피 법칙 아니 언수의 법칙 약간 그런거랑 똑같아 비슷하네 뭔지 알지? 하! 이런 유리성으로 하면 안좋은거지 족발 볶음밥 존납하시네 아 지금 존나센데? 옥컬트가 왜 무조건 쿠피가 나왔대 아니 무조건 유도가 나왔대 진짜 어떻게든 무조건 도저히 안나올거같은 상황인데 부지나온거 기분 더러우라고 있어 너 그거 먹었어? 어 그래 이것도 볼래 한번? 영판에 힐링되지 않을까 유도는 안나왔는데 책에다가, 유도 책에다가 구부룩이 났어 책도 안 하네 좋아 오 어 개키바다 시발 오 요 컷 역스토 팩트를 다 받은 건가? 차라리 팩트라 낫다 차라리 팩트라 낫는게 아닐까? 뭔가? 이거 트래퍼 빈기가 너무 좋아 솔직히 굳이 지금 스탭 괜찮은가 한데 연사 1 끄는 거 있어야지 또 너냐? 얘 폭탄 써야지 피하지마라 오케이 이거 비방에서 쓰고 악마바방에서 쓰고 오케이 쓰고 딱 종량만 나와도 그냥 감지석태면서 먹어야지 오 오 오 오 시발 벌써 팩트 벌써 팩트 뺨싸고 5만대 때린다 이걸로 자 이건 그냥 굴랭이 낫지 않을까? MC1? 아 아깝이 일단 2종량 이거는 0승 방지 0승 방지 0승 유지용으로 먹어놔야지 오고오고 스무스 스무스 아 개새끼야 좀만 더 빨리 주시 아니 딱 한개 더 한개 더 깨니까 한개 더 깨니까 어이가 없네 일부러 그러지 아 맞다 이거 인큐버스 같이 해먹으면 인큐버스 눈물 나한테서 나간다 뭐라고? 뭐라고? 인큐버스 눈물 나한테서 나간다 아 아 우와 데미지 70% 어 이씨 이거 씨발 와 진짜 방금 진심으로 안보였다 코미가 어 나도 안보였습니다 20이네 대로 20 20 좀 마이 대로다 저번에 원수 도저히 이거먹을 각이 아니었거든 어 어 또 일골이야? 근데 위도 콜트 딱 먹자마자 갑자기 스핀다운 뜨더니 바로 젓가락 뻗다 어이가 없더라 도보 진짜 무슨 법칙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다 도보 아 나 지금 템이 너무 많은데 2층 맞아? 아 30이구나 흫 이렇게 딱 암어마닥 열리고 동략 딱 뜨면 바로 어 퐛이 딱 되라 열렸고 도로마 약 2개 엉? 뭐지? 아 어 허판 줘도 뭐 좋지 다는 준다고는 아니지만 크라암토스 대가리 오 오 그냥 먹어 혈사는 지금 먹으면 좋긴 한데 아 근데 혈사는 캐릭터가 안된다 민트버스 게임하다가 종량 안나오긴 했는데 이거 아니 근데 뭐 악마방에서 성공하면 되지 그래서 거기서 안하고 와 와 데미지 미쳤다 눈물 나가는거 같아 오 오 색깔이 바뀌었어 굿 이거 뭐야 종량? 종량? 어 이거 말도 안 돼 맥미로디? 이거 꽂힌다고? 케잌 케잌 와 진짜 맞지마 진짜 이거 뚫을 것 같은데 보자 어어어 나이스가 있어 한 개만 살아라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진짜 오케이 거기다 이거 악마책 이건 악마마책 으아하하하 1쿨 책방이면 진짜 안 사라지잖아 안 사라지면 뱃살이 잘 먹을 수 있다 천사방 갈 수도 있다 책방 안 사라져? 맞지 자 어떻게든 유도가 떨네요 ? 하하하하 어 이거 나 꾸볼 수도 있네 놀랍지 흥 언더 뭐야 어 아 왈아 와 아 아 아무것도 없었어 마저 봐봐 왜 안 사라지네? 잠깐만 델리룸 잡을거면 아 일단 이번 층까지만 좀 써보자 아 안 사라지는거 같은데 아쌀이 뱃선식은 오리지 아 이거 커스다이란 모음이 일단 이것도 적어두니까 계속 돌려가야지 오케이 이거 거의 무조건 뜬다 룸백 있으면 나 얼른 하는게 없어가지고 너무 좋지 룸백 개사기 아 이거 못쓰지 아 쓰면 안되지 자 이거 어 여긴거 같은데? 그래 천재 오? 룸백이랑 이거 어 벌써 행복 헐 자 일단 이거는 효과 알트로스트처럼 템 배열을 엄청 좋게 만들어준다 이거 버트라이트 효과 어? 아 그래? 십싹이지 무조건 먹어야겠지 한 번도 사라는게 아니고? 아 그건 알트로스트 아 알트로스트랑 똑같이 만들어준다 와 십싹이 로스트네 와 와 아씨 나 이거 잡아 이거 시간 진짜 잘 재긴다 30분 생각해 와 나 로스트 버스넬스트 처음 보고 보온는데 난 처음 본다 개사니책? 아니 무작책 아니 개사니책이 좋아보니 아 무작책도 좋지 대사니책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 비중은 80%여가지고 잭만해서 으흠 아 여기 없으면 안되겠어 이번주에서 액티브가 하나 더 뜬다면? 없으면 안되지 말려 달만을 탔냐? 한개가는데 어 젤라다 젤라 어? 그거는 지금 쓰면 안돼 아 지금 써야겠다 이거 에코챔버 너프전이었다 이미 게임 끝났어 에코챔버 너프담이 있다며 어 이제 최근 3개 달아 너 3개 5개 달고 3개 짜져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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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소울오브 게임 효과도 있고 아니 레드스톤 코킹 안 게임 판정이야? 그런가 본데 오 색볼이랑 같이 있네 제발 죽여달라고 오 파이킹트케 이뻐 그냥 아주 그냥 오 우와 미쳤다 와 젤라 끝났다 이제 어 젤라 안끝났네 어 phd 자 에코챔버 phd 뭐 말아애로 뭐 네 야 러업 자발 어 오 오 오 오 럭 16 씨발 와 아 이제 퍼펙션 버려야 되겠군 오 렛점드 알락만 아 잠시만 이거 phd랑 왜 나오냐 이거 뭐라 저거 왜 나오지 어 손수피 맞나 아니 원피피 아니야 게임을 좀 많이 해서 기억이 안나 허쉬는 당연히 가고 이제 허쉬를 시발 야야 한개 먹어도 럭스 다 올라간다 와 마음껏 밟는다 아이씨 어 나이스 드라비 세트 눈아이네 야 이거 뜨네 내 주식은 마크 멍에 마크 멍에 마크 멍에 스피드 스피드 이 새끼는 에코챔버인데 정말 리스톱 뜨겠냐 템프죠 어 그냥 먹어 이제 소울 오브 에덴 방 3번 더 쓸 수 있거든 딱 보스러쉬에서 한 번 방안도 보스러쉬 어 어 근데 유지로 해리잖아 벗다 꺼져있어 필요없다 아이씨 아니 지도 먹을까 아 존나 뜯기 힘들어 와 뭐야 아 이거 비닐을 뜯어야 되는데 얘네가 준 플라스틱 칼로 존나 안 뜯겨 흐흫 흐흫 비닐이 존나 이상하게 시 아 이걸 먹고 간 다음에 쓰고 돌 돌 그러면은 꼬리에 나온 에너지도 안 되잖아 그건 안 돼 상관없이 야 보스러쉬를 돌까? 아 돌아야겠는데 여기 풀 있으면은 아니 풀이 있으면은 그렇지 못 쓰잖아 꼬리에 나온 에너지를 돌아야겠지 雪 poker 우선 taller 말이 net 우선 바로가? 허실도ilate 럭이 21인탑쇼 미쳤네 미쳤어 직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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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네 미쳤다 미쳤네 미쳤네 난 아직 솔로배댄 있거든 여기 픽업도 한 번 불려가지고 픽업에서 좋은게 나오면 그걸 또 솔로배댄 할 필요가 그럴게 이게 진짜? 끝나고 템 두개서 부추잖아 엉망이 알기 자 아 근데 이것도 돌아나네 어? 맞냐? 아니 어 괜찮아? 아닌가? 아 몰랄게 뭐 안락사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어 맞나 아 지도 좋아요 그냥 일단 무조건 찍사 어 룬준다? 룬 뭐주냐 아 또줘? 와우 나 잠먹으면 그냥 무조건 찍는다 보면 되고 이거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어? 와 어 잠시만 이거 개상타치 이거 어? 맞네? 이게 이거 데미지 그냥 1회 추가하거든 근데 두주한테 이거? 룬인데 연사력 60이다 지금 어? 야 이 황 제목이 연사력 60인데 아 안뜨네 괜찮아 난 소울 오브 에덴 있으니까 맞아 여기다 악마 야 거기다 세개 다 악마책이야 와 씨 아 씨 와 와 와 진짜 이쁘다 야스 와 진짜 이쁘다 와 야 우리 소울 오브 아이악도 있어 샘이 맞다 이거 에덴 한번 하고 그다음 또 굴리는거 미쳤네 선택 와 근데 안쓸거야 우리 약 1팀 들어있습니다 방화방 가야지 차라리 뭐 유튜브 왔다 우와 씨 이야 에덴 소울 와 무료표 카드? 와 근데 이거 책을 버려야 되는데 잠깐만 무료표 카드도 에코챔 봐 응 다른 의미로 멜러 다 멜러 다 맞다 소울 오브 에덴 씨 발 캠프다 다 안쓰고 안 했다 나쁘지 않네 둘 다 방어잖아 아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원래는 잠깐만 이거 돈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거 씨 어 1초 쌍게 3호 날아봤다 어 워 워 워 책방에서 한쪽 여기서 뜨네 없다 잠깐만 이거랑 무적채? 긁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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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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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걸 누를 수 있어 야 너무 아쉽다 오 너무 좋았다 이게 뭐야 와 쳐서야? 와 어우 쉣 굿굿굿 어 아 아 재밌다 distributor 플러시 안떵 안터 싸인이다 세밀 오 어 일단 이거 감기 100% 어 거의 100% 백파이어는 반가없어 1초에 38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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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우스 테드 여전자 2 올라왔어 와 자 쓰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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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떻게 돼 있네 어떻게 돼. 이거 좋긴 해. 이것도 갔다 돌아와가지고. 어. 우리의 포리아 아워레너지 어디에 있냐. 아니다. 약간 안 나오네. 와. 방어 성능을 봐라. 오프라이에다가 이슬에다가 우와. 아. 왜 이렇게? 돈 사라질 것 기 buh. 으이蹫. 돈 나가는 속도가 씨. 재 mesfln- 이 moments이 없었네. 위원지. 누zwn 치바스 때문인가. 아. 그런것 같네. 어 소울도 있네 들어보니까 맞을 수가 있나 이거? 아니 이거 아이작 엄마가 받는거 아니면은 안죽겠는데? 아니 참 신고가 없냐 이것도 럿받는데 이렇게 돌아온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엔키브쓰고 가다박아야지 아 밴드가 심상치 않은데 맛있거든 발 깬게 아니야 땡큐라 땡큐 홈페이지 은비쓰고 가다박이 gps 얼마냐 이거 2.87 곱하기 1.7 한 다음 곱하기 35 한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dp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퀄리카 럿밥 아까 이해할 수 있네 그런가?